제가 진주에 한번 갔어요. 우리 장신군이 천러섭별로 하잖아요. 바란대로 가고 이렇게 편없이 졸업에 걸어가는데요. 세 분이 먼저 가셨어요. 저는 그 다음에 갔어요. 오해 올라가면 극장도 막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뜻대로 살지 말고 오로지 주님 뜻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시고 일도해 주십시오. 기타고 가려고 했는데 차가 갑자기 저기서 막 온 거예요. 이쪽에는 인도예요. 차 지나간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요.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차가 저에게 날아와서 활짝 뛰었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날려주셨어요. 오늘 신부님이랑 저 요새베리부로 배장이 길시고 극장 앞에다 딱 저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찰라 나를 처음으로 팍을 잘 죽었어요. 제가 어떻게 날겠어요. 못 날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극장 앞에다 딱 세우시더라고요. 세상에 그 차를 얼마나 때려갖고 차 다 부서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해주셨으면 저 어쩔겠어요. 율리아님을 향해 돌진하던 차는 율리아님이 서 있던 자리에 보도블록을 받고 그대로 튕겨져 나가 반대편에 있던 차를 박살냈다. 그러면서 앞에 세워져 있던 차도 함께 망가졌으며 율리아님을 향해 달려왔던 차는 수십 미터 떨어진 곳으로 튕겨나가서 박살난 채로 연기가 피어 올랐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기야 이제 되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느냐 네 위험했던 게 아니고 죽음의 순간이었느니라 보아라 마귀는 세상 구원을 위해 일하는 너를 죽이기 위해 인간을 통해서 이를 꾸몄으나 내가 너를 꾸해내지 않았느냐 아멘 여러분 일으킨 주님과 성을 뜻으로 온전히 따라서 5대 영성을 칭찬하고 한다면 일족직별의 위험에서 조수 불만이라도 반드시 꾸려내서 즉풍 경초처럼 세워주시는데 아멘 또 나주 순례에 열심히 다니신 서울분이 병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살아갖고 다른 사람 먹여 죽으시라고 봤어요 일본의 장률야랑 장아리스 자맨이 언니가 일본 센다이에 살고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나주 기적소수를 보냈대요 근데 2011년 3월 일본에 미지진하고 인류 쓰나미 때문에 센다이도 집들이 다 보냈고 그랬는데요 그때 장률야 자매는 2층 집은 매일 아침마다 나주 성수를 보냈고 조금만 다쳤어요 조금 다친 곳은 호흡처를 가져가지고 돈을 벌어대요 나주 성모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부산에서 박 아가다장 이모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따라 나오고 22살 먹을 아들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은 혼자 돼가지고 우리에게 사시는데 22살 아들이 영엄적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차치기한테 17군데나 찔려 죽였어요 차치기는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있대요 그런데 아주 막 죽이고 싶겠죠 여러분 어때요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 가슴에 무덤이 뗀다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정말 건강한 아들을 17군데나 찔려 죽였으니 용서가 되겠어요 아주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미웠어요 그래서 운을 만난 거예요 운다해서 아들이 살아올 것도 아니지만 계속 울고 삶을 또 바꾸시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나주에 한번 가자 나주에 왜 거기 성모님 오신다더라 속으로 성모님이 어떻게 눈물을 쉬어 그러면서도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나주로 왔어요 그때 잘못한 사람들 미사도 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일단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 윤라자매님이 절차 못 용서하시는데 나도 용서해야 되겠구나 네 하고 아들을 17군데나 찔려주게 그 사람을 용서한 거예요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하나인데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면 교도소에 있는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아서 잘 돌봐주겠다 그렇게까지 와있습니다 따져서는 이렇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아들 17군데나 찔려주겠어도 혼자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렇게 어둠했던 이 세상이 환하게 빛으로 비춰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해봅시다 아멘 아들을 17군데나 찔려죽인 그 사람도 용서했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 하겠어요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돈을 가로채고 아주 막 빛도 지고 억울한 누명을 엄청 받기도 하잖아요 저도 억울한 누명 엄청 받았잖아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시 어떻게 생각하고 보험을 하면서 한 번은 내가 그분들을 원망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으나 아무리 그가 무단 죄인일지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하여 죄인으로서 다가와 용서를 청한다면 우리 과학을 묻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나무를 차지하게 되어 기쁨과 사랑과 평화 가득한 천상 단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과 성모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도록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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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느님 영광 전길 모두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영소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날 위해 십자가를 전우신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예수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해 주님 아멘 하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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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confuse